법을 해야돼 아버지 아버지 방글라스 마장 드덤과 오케 왕이 나가이쪼 알라왕 대가리 총맞아서 법을 맞서 아 1 공부를 수상 아 얘네들 재죽이네 아 뭐야 서던어택 프로게이머 출신 서던어택을 2016 스포츠 최후 수상자이다 가끔 서던어택 방송을 하며 서던어택 인기가 신호선으로 천명성 유지한다 아 뭔 개같은 소리야 이거 내가 맞췄금 설정했는데 어 오버워치 키미엑당 박사대와 경련을 맞는 일반인한테 입당과 특유의 부진성 인연성표 시청자의 게임기제를 대대할 것을 권유받아서 편의제 아프리카 비제를 하게 되었다 최근에 키동태와 배틀고난 플레이어드 최고의 케미를 보여주는 중 참고로 매치 지지하고 괴복지망을 빨리 줍니다 아 요새는 아니잖아 요새는 말도 안되잖아 정말 눈치 못챈 사이에 어느샌가 빠른게 좋고 맞종욱 수리부왕이 박사대와 아수르 깨박이 등 BJ가 아닌 일반인 해륙타는 용검 김민석 사성태 배틀그라운드 BJ풀이 월매든가 제스나 위도우 이상 맞종욱 박사대와 깨박이 수리부왕이 왱호 자리아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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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자리아 한번 될까요 자리아님 확인했어요 알만라 떨죠애들 켈 검 케라에 쥐어 이거는 기누드하일거 아니냐 이거는? 하면 왜? 아무것도 못할까? 어그로 다 깔았어! 카구팔 줄 수 있더라 항상 뭐뭐한다 생각해 다음 게임 갈게 얼음 땡 버블해야돼 아버지? 아버지? 바클라스 마장 뜨던가 오케이왕이 왕이 나가있죠 알로왕 대가리 총 맞아서 버블 맞아서 4 3 2 2 2 2 2 갑시다 날쓰링공 맥크리! 맥크리필! 아.. 아깝다 맥크리필! 하트! 총을 정리! 럼블버피! 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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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맥 뭐야? 아 맥이 대놓고 저기 혼자있지? 저 내가 죽여놨는데 살아놨어 아 왜? 빠지자 흠 도우면이 있네 맥반 내가 따줄게 형 나 낚시당해서 죄송해요 아 아 왜? 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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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리자마자 그립크로서 아 미안하니 저 강봉곤 이겹 어 어 잠마 잠마 나이스 나이스 정면에 인정 보면 정면에 인정 보면 나이스 나이스 정면에 인정 보면 베인 주고 라인 살려 라인 살려 뭐야 에이! 찰 이리와 이리와 로드오고 잡아놨어 로드오고 잡아놨어 가자 서양 땡길게 2층에 불라방까지 닦어 맥크렛 내쫘 아니 이게 왜 안돼 메리히도 잡아놨어 백업산이야 못팔모필 못팔모필 아 맥크렛 지금 돌았네 잘해요 나 자리한번 안돼 나이스 뒤에 못팔모필 반피야 반피 위층 위층 응 와 몸무게 괴로바다 진짜 코풍기 뭐야 굉장히 재밌으니까 맥크렛 저기 혼자 아 아 죽었다 이거 뭐야 코풍기좀 코풍기 어디 거제도엔스게임에 바람소리가 아 뭉쳤어 가자 뭉쳤어 그래 뺐다 호텔에 그래 뺐다 제발 뭉쳐서 6대5로 해 6대5 디박 에피 디박 에피 6팔모 잡아놨어 가자 아 부활팬 아 부활팬스 부활팬스 가가가 잡아 맥크렛 잡았어 가야돼 멜리치 멜리치 개피 멜리치 부활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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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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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맥크렛 여기 아나하나 맥크렛 안해 잡아 이거 잡아야돼 거기 혼자야 혼자야 빼야돼 맥크렛필 아이피지 괜찮아 괜찮아 와 와 잘해 형 저 아나랑 다 못탔어 천천히 천천히 겐지 겐지필 겐지필 아 연검 연검 겐지필 겐지 잡았어 가야돼 잔다 잡았어 잡았어 겐지필 잡았어 가야돼 메리치 카트 메리치 디박 디박 아 왕룡말라 아 왕룡말라 저거 무시 무시 저거 겐지필 안보여 콩있고 이거 2번 턴에 한 번 비빈다 얘네 온다 메리치 개피 어디야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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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박 빼 화물추자시켜줘 화물 호그킬 잡았다 럼블필 메리치 반필 밀었다 밀었다 다행이다 두껌 두껌 겐지필 겐지필 아 저거 나필 저거 나 저거 나 저거 나 저거 나 다행해 다행해 맥클리 맥클리 왜있있어 맥클리 맥클리 로드오 1피 따져봐 나 희망한봐 캔디밤 1피 아아 나 뭐해 시켜줘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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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영카 없어 나 해야해 나 맥클리 살려 가시죠 어 메리치 부활 자리아 궁예 기다려봐 오른쪽 뒤에 오브있어 오브 힐 뱉나줄게 겐지 반피 호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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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있어 형들 조심해 호그부터 망고 오브피 오브피 전면에 애슐린 전면에 뭐야 저거? 저거 어디야? 아 저 뒤에구나 아 형 망치 찍어 이번엔 왼쪽에 왼쪽 찍어 왼쪽 셋 메클반 윈서만 윈서필 하나 둘 셋 찰차 두마리 컷 윈서필 카크 세마리 자리아 예스 자리아 파워에도 꽂아 자리아필 자리아필 자리아 윈서필 카트 화물주차 캐리아이츠 캐리아이츠 아나 들자마자 바로 캐리아이츠 아나 들자마자 바로 캐리아이츠 자 쓰러지면 추천앞버튼 추천앞버튼 아나 친만 눌러주세요 야 야 저 겐지 바닥뒤였어? 아니 겐지 나 깜짝 놀랬어 나 버금걸린줄 알았어 개놀랬 아나 저 뒤에있네 겐지가 나 자리하고싶은데 자리를 안줘요 자리아 온채임이야 자리아 이거와봐 어떻게 해달라그래 얘한테 다음판 자리아 해야겠다 무슨 맨 나오든 나무위키 다 봤잖아 나무위키 제 방송국에 있거든요 이따가 보여드릴께요 또 왕이 밀런정도 시간도 남아서 이길 수 있어 위도 내가 보면 돼 내가 딱해 오 나이스 이스가 다 신나 위도우는 숨도고싶은다 생각에 나오면 오케이 예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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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엑 아프리카는 bj야 아프리카 스트리머는 가자! 파이팅! 파이팅! 운동했다! 3발필 3발이 괜찮아 괜찮아 위도우 파라 파란 네가 따줘야돼 라자 라자 아 파라 파라 아 뭐야 파라 파라 피해 파라 피해 파라 잡았어 메르시 메르시 반피 파라 잡고 살렸다 자라야 좀 격천히 해봐 파라 반피 자라야 반피 힐 아니 다 죽는데? 방벽 채우려고 너무 앞에 가는데? 자라야 자라야 아 케어버한다 이거 응? 뭐야 B맞자 이거 조금만 찬자니 성향이 있어 외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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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도우 배가 자라야 반팩 채우려고 너무 앞에 가지마 겐지 뭐해 아 이거 상태 왜 이래 파라 반피 송맥이나 아무거나 송자리아나 풀라인 내 위치 날피 아 매트 쳤 수창 지치기로 소양 끌게 형 겐지 형 저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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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라 오줌 잘라 앞으로 와봐 수많이 잘라? 앞으로 와봐 아 고마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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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돼 가야돼 쫄지 봐 잘해요 나 죽겠는데 아 온라인 할만하지 않아? 겐지 형 게임 안해? 겐지 잠수다 온다 와 자리아 존나 못해 진짜 와아 너무 무렁해 우리 팀 어 자리아 어떻게 하지 빼자 빼자 마지막 코스마 어? 어? 와아 자탄망치 이걸로 한 톤 보자는데 마리오 꺼내는가 게마 아니면 이거 궁 쓰고 하나 들어 봐 한번 막아야돼 가야돼 코너에서 한번 하지마 형들 자리아 뭐해 자리아 반피 어 세 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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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븐 바람 피지마 전면에 에출일 에출일 전면에 에출일 무언가 상탱한다 끝판다 안 켜도 되는데 파라 죽어서 자살했지 스파이더맨 잡아 왼측에 아 망치 망치 썼다 쟤네 투할돼? 나 서양 있는데 망치 있고 망치 겐지 됐나? 나이스 나이스 아 내가 안하겠지 잘 맞았다 잘 맞았다 라인 1p 라인 1p 위덕카 나이스 왜이냐 하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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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탄 있어 우리 자탄 근데 저기도 자탄 망치 두스 하나 있다 근데 혼자 패야돼 에이브 1피 어 서로 웃겼다 와 서로 자탄 빠졌어 라인 컷 자리하게 피 왼쪽에 자리야 1피 자리야 1피 나이스 나이스 자리야 1피 라이스 잘 맞았다 잘 맞았다 나 궁니스 형들 나도 오래 켜줄게 이거 뽕맥이나 뽕망치 줄게 와 저 하나 잡지 나 너 강아지를 주여 있다 나이스 나이스 왼쪽 자리야야 왼쪽 5장 자리야 빼자 다 상했어 빼야돼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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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크랩 마치 자리 중ите 두 번째 이번밖에 안남았어 sulf브라 내 쪽 위에 스 정면에 정면에 애슐리에 정면 라인킬 라인킬 아이스 에이집 나와 나와 와 메르츠 엄청 빠르다 진짜 메르츠 아 나 힐쪼 메르츠 형 나 위에 힐쪼 아 죽었다 불라방 이거 아 힝당했어 정면에 정면에 아 진짜 하나도 못다 웰키스 두 게임 웰키스 아 자리하고 하나도 안 돼 오 자탄 E&T 빼지 라쿵이 세원도 하트하자 선브라카 비벼 비벼 아라카 아라카 제발 안 보여 자리아형 안보여 아 안돼 다 잘랐는데 메이스 나이스 자리아필 적팀 자리아필 마지막 한타 마지막 한타 위에 성브라 있다 위에 성브라 여기 위에 내 쪽에 저기 위에 반대편 위에 호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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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한타야 마지막 호흡 오토바이 카드 나이스 아 우리 라인만 라인만 라인 캐어 자리아 캐어 아라카 에너지 빼기라고 자리아 잡았어 라인 잡았어 아 불나방 너만 불나방 외래 잡아야 돼 외래 잡아야 돼 잡았어 잡았어 라인 필드 라인 필드 라인 필드 라인 필드 라인 필드 아 시원하다 아 자사라닌 분들 추천 아팠든 절차 아팠든 안하지만 눌러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님들 아냐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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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가 그냥 위도우 빨리 들꺼 위도우 던지 하나도 안 돼 팔아가 깡패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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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빽빽 채팅한 권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그 뭐냐 야 메르시 궁쓰니까 못찾겠다 아 너무 빨라 메르시 개빠르다 진짜 에임비 안따라가네 위도우로 아 maxim 거 네이밤 정리를 시작했어 maar ja b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